안녕하세요 민트 레몬의 아르헨티나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보르사즈를 할 건 아니고 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최근에 시즌 10 호랑이의 해가 들어갔죠 호랑이의 해 저는 오늘 살짝 이렇게 왔는데요 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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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자 보니까 뭐가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보글라가 별로 떠요 좀 하긴 했다 쳐서 보글라가 없는데 뉴스 e스포츠 뭐지? 다음 와우 뭐야 많이 왔나? 근데 보니까 뭐가 좀 제가 답답한 것 같은데 브루스타즈가 3점을 한번 볼게요 설날 브루 스킨 세트라는데요 보석이 너무 더워요 우우우우 자 오늘은 브루스타즈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인데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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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